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속독속독을 만들었더니 맛있을까 테스트를 한 번 해보려고요 하나 먹었잖아 벌써 아빠도 두 개째 얼굴 닦아야 돼 맛있어 소세지가 맛있어? 떡이 맛있어? 떡 소스가 맛있어 맛있어 슈거에 많이 넣어 먹고나서 슈거해야 되겠네 맛있어 두 개 먹으니까 배부른데? 배부르지 않아? 혜리 지금 소세지랑 떡을 같이 넣는 거야? 입에다? 같이 먹으려고? 아 따로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 먹어봐야 되는데 하나 더 먹어야 됐네 어쩔 수 없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같이 먹어야 되는 거네 음 음 우리 같이 먹는 거야 그래? 리얼스 아 잠깐만 다른 애들도 이렇게 먹방 진짜 이거 다 먹은다 하네 애들이? 응 누가 먹방하는데? 애들 라이언 라이언도 아니 라이언 다른 라이언은 먹방해? 라이언이 아니고 라이 라이언? 아니 라이 라이언 라이 라이언이야 라이 라이언이야 왓? 그게 뭐야 이름이야? 라이 라이언인가? 라이 라이언? 응 어 그래? 배부르지 혜리 이제? 남자야 근데 배부르지? 뭐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엄마 주고 아니면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? 그만 먹어 이거 사람들이 너 먹어봐요 으흐흐흐흐 아 빠이빠이 얘기 해줘야지 먼저 소떡소 소떡소떡 소스를 조금 덜 발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래 아 원래요? 응 빠이빠이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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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